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광복동에 있는 명상센터, CM명상상담센터에서 명상을 안내하고 있는 홍순하라고 합니다. 처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센터장님의 추천으로 이번에 명상강좌를 하게 되었어요. 명상강좌 제목은 슬기로운 명상생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명상 프로그램은 이렇게 같이 함께 둥글게 앉아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명상을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살짝 좀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어떤 반응을 보일지 표정을 볼 수 없어가지고 약간 어색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참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상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명상하면 왠지 좀 눈을 감고 고요하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를 명상이라고 주로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명상은 사실 일상에서 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명상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이것이 명상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명상은 조금 더 일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 명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명상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명상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나는 주로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고 나는 어떤 기분, 어떤 감정들을 주로 느끼고 있고 또 나는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게 명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또 이제 걱정, 불안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감정들을 주로 만나고 있는가 그렇게 이렇게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사실은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주로 어떨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가요? 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함부로 말을 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리고 또 표정을 되게 무섭게 한다거나 또 내가 병에 걸렸다거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약간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어떨까 이렇게 궁금할 때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또 머리도 지끈지끈하기도 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또 어때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과 어깨가 늘 긴장이 되어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 딱 인식이 되면 그 마음에 딱 걸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딱 이렇게 갈고리처럼 걸려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함부로 얘기할 때 내 생각이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뭐 했다고? 저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나는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 생각에 이렇게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사실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좀 변화를 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스트레스가 더 많이 올라오게 돼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가만히 있을 때는 화가 안 나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그런 힘든 상황을 안 만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긴장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대부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골똘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골똘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명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명상을 잠깐 배우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조그마한 것도 계속 건강에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회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면 끊임없이 존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보통 내가 정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으면 화가 더 많이 나죠. 그런데 원하는 게 작을 때는 화가 덜 나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내가 기대를 할 때 그분이 조금만 나에게 실망을 주면 나는 더 슬퍼져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나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구나 하고 봤을 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더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도 있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서 조금만 벗어날 수 있고 그 마음에서 조금만 쉴 수 있으면 내 마음도 내 몸도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때요? 몸에 병이 생기게 돼요. 또 그 신체적인 병이 오면 다시 또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병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고 그걸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에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또 내가 미래에 살아갈 어떤 걱정, 두려움 그리고 또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있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난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냥 그 생각들을 그냥 알고 있어도 그냥 흘러보내는 것과 그 생각을 계속 키우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우리 몸도 마음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어때요? 몸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머리는 어떨까요? 계속 어떤 생각들을 하게 돼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내가 무언가 해야 되면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생각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내가 힘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보면 생각의 생각의 꼬리를 계속 물어요. 생각이 없이 편안하면 잠을 잘 다는데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계속 그것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잠을 더 못 자게 되고 계속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각성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가만히 있을 때 마음도, 우리 머릿속의 생각들도 가만히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느 한 곳의 대상에다가 주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명상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한 곳의 대상에다가 주의를 두고 호흡에 주의를 두고 있으면 호흡 명상이라고 하고요. 또 걷는 것에 주의를 두고 있으면 걷기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실 때 차 맛을 느끼면서 하는 먹기 명상이, 차 명상이 될 수 있고요. 몸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움직임 명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누워서 하는 호흡 명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많지만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알기는 아는데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것들을 얘기해요. 명상은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명상이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명상이 아니다. 그건 그만큼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은 우리가 몸으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데 알아차리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계세요? 자신의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실래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내 몸이 어떤가 한번 알아차려 보실래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알아차려 보세요. 알기는 아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으면 내가 앉아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으면 서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쪽 등을 기대고 있으면 한쪽 등을 기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등과 허리가 펴져 있는지 약간 굽어져 있는지를 알아차려 보세요. 그냥 우리는 당신의 몸을 알아차려 보세요 하면 그냥 내 몸인데 뭘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이 어떤가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자면 내가 고개를 기울어져 있구나 하고 아는 순간 고개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기울어져서 다니는 분들은 기울어져서 다닌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래서 기울어져서 다니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어때요? 바로 반듯하게 이렇게 걸으실 수 있어요. 제가 노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서 있을 때 어떤 자세인가 알아차려 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있고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숙여져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차리셨대요. 그래서 쫙 허리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 있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하면서 가슴을 활짝 열도록 안내를 해드렸더니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이렇게 몸이 내 자세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모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등과 허리는 쭉 펴져 있고요. 가슴은 활짝 열려 있고 양손은 서로 맞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명상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워 있으면 어때요? 그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두 발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지 들려져 있는지 그리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지 의자 바닥에 닿아 있는지 아니면 서 있으면 두 다리가 어때요? 어깨넓이 정도 버려져서 서 있는지 안 그러면 두 발을 모으고 서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몸을 알아차리면 생각으로부터 잠시 몸으로 주의를 옮기게 돼요. 대상이 몸이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주의를 옮겨서 알아차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우리 언어로 말을 하면 뭐뭐뭐 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아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으면 내가 앉아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지금 과자를 하나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과자를 먹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만약에 걷고 있다면 내가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것은 뭐뭐뭐 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현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지나간 과거에 많이 향하게 돼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공부를 좀 더 했을 건데 그때 좋은 친구를 좀 만났을 걸 그때 내가 이것을 배워놨더라면 이러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상대를 미워하거나 또 나를 자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래를 떠올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에 연계해서 미래는 힘들어질 거야. 미래에는 잘못될 수도 있어. 또 나의 건강은 더 다빠질 수 있어. 또 나의 삶은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 이렇게 미래의 생각을 가져옵니다. 과거의 생각을 갖고 오거나 미래의 생각을 갖고 와서 지금 현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자꾸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예전에 과거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키웠더라면 아이들이 성품이 더 좋아졌을 텐데 그리고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과거에 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삽니다.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은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리는 괴로운 생각이나 다가올 거에 대한 걱정, 불안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지금 여기에다가 주의를 두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하고 주의를 두면서 걸을 때는 어때요? 한 발 한 발 걷는 데다가 주의를 두면 마음이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요즘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걸으면 어때요? 걷는 거는 아무 상관없고 그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사실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식 속에서는 그 생각을 잘 해서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려고 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거 그리고 주변에서 봤던 것들을 총 집합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어때요? 지금 살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다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미래로 자꾸 향합니다. 아니면 과거로 향합니다. 단지 10분 전의 일도 사실은 과거고요. 또 한 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들은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다가 주의를 두고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몸에 알아차림을 하고 내 마음에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얘기해요.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멈추고 관찰하는 것들을 훈련하게 되는데요. 우선에 알아차림이 제일 우선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알아차림을 한번 몸으로 조금 전에 알아차림을 했고요. 이제는 제가 소리로 알아차림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혹시 이것이 지금 소리로만 듣는 분들은 이것이 뭘까 궁금해할 수 있을 건데요.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아 이것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종입니다. 이제 명상종이라고 하는데요. 싱깅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명상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지금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서 아까 몸에 관찰을 해서 알아차림 내가 앉아 있구나 서 있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제가 종을 한번 칠게요. 소리가 잘 들리세요? 다시 제가 한번 더 칠게요. 네 소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리고 소리가 아주 맑고 청아합니다. 이제는 제가 소리를 종을 칠 때 처음에 종을 칠 때 소리가 날 때부터 소리가 그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한번 들어봅니다. 자 이제 주위를 귀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 주위를 귀로 가져가서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예요. 온전히 지금 여기에서 소리에만 주위를 두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떠셨어요? 네 소리가 잘 들리던가요? 제가 반응을 볼 수 없어가지고 궁금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던가요? 처음에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가 점점점점 작아지죠. 내가 온전히 깨어서 지금 이 소리를 들어야겠구나 하고 들으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한 분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여기에다가 주위를 두고 귀가 소리를 만나서 그냥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알아차림은 내가 지금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예를 들어서 어 저거 뭐지? 저거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지? 아 나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어 저거 옛날에 녹그릇 같이 생겼네?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소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딴 데 가지 않고 소리에만 주위를 뒀다면 명상을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아 저것은 참 좋은 소리야 저것은 별로 안 좋은 소리야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판단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이런 말을 하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거는 좋은 말이야 이거는 나쁜 말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식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 일상에서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스스로가 해석을 하게 돼요. 좋은 것과 또 싫어하는 것 맞는 것, 틀리는 것 이런 걸 계속 구분하게 되는데요. 구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서 아 지금 내가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멈추는 거예요. 아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을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해요. 알아차림이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차림은 뭐뭐뭐 하는구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것, 깨어서 아는 것 그리고 그때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구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고 마음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데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어려워요.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것, 그것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고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짜증나 아 열받아 아 너무 속상해 아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떠오르면 그 기분이나 감정들을 내가 알고 있을 수 있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생각 속에서 또 다른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알아차리기보다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몸으로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관찰하는 것들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 명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으로 명상을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서 그냥 아주 쉬운 명상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에 명상을 한다고 하면 왠지 좀 고요하고 왠지 좀 편안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고요하고 편안한 자세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누울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뭔가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명상은 대상이 어디냐 하면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 자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숨을 내쉬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 숨에다가 숨에다가 주의를 두는 것을 호흡 명상이라고 얘기해요. 호흡에다가 주의를 두는 겁니다. 자 호흡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에 그냥 여러분들 검지 손가락 손가락 하나를 코 밑으로 살짝 갖다 얹습니다. 코와 입술 사이 인중에다가 손가락을 하나를 다 갖다 얹습니다. 얹으시고 그 다음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습니다. 입은 다물고 다시 한 번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숨이 닿으면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쉽니다. 다시 한 번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코로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코에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좀 전에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걸 느끼셨죠. 자 지금 내가 호흡 명상을 하신 거예요. 호흡 명상은 굉장히 쉽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호흡은 코로 가슴으로 또 아랫배로 호흡을 느낄 수 있는데요. 코로 호흡을 느끼는 게 가장 좀 잘 느껴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숨 들이쉬고 내쉬면 아랫배에서 호흡을 잘 느끼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랫배에 호흡이 전혀 안 느끼지고 가슴에서 숨을 들이쉬고 가슴이 들썩거리고 내쉬면 가슴이 내려가고 가슴으로도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코로 호흡을 느끼든 가슴으로 느끼든 아랫배에서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세 군데서 호흡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에 호흡 명상 하기 전에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잠깐 연습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세는 보통 명상은 바닥에 앉아서 아빠 다리 있죠. 양반 다리를 해서 명상을 한다라고 주로 알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바닥에 앉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얘기해요. 옛날처럼 좌식 문화가 아니라 의자 문화입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명상하셔도 되고 바닥에 앉아서 명상하셔도 되고 아니면 편안하게 방바닥에 길게 누워서 명상하셔도 돼요. 자 명상하는 자세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의자에 앉으신 분은 자 의자 등받이에서 조금 앞쪽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는 게 좋아요. 등받이에서 앞쪽으로 좀 나와서 내 등받이와 내 등이 붙지 않도록 등받이와 등이 조금 떨어져 있도록 해서 의자에 앞쪽으로 걸터 앉습니다. 걸터 앉고 양 두 발바닥은 바닥에 온전히 닿이게 하세요. 두 발바닥이 바닥에 온전히 닿이고 만약에 의자가 높으면 발바닥 밑에 약간 담요라든지 이불을 올려가지고 발을 닿이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명상을 하기 전에 우선에 척추를 곧게 세워야 돼요. 자 허리를 쭉 세워봅니다. 허리는 쭉 세우고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자 가슴을 활짝 여는 것은 가슴을 활짝 열어주면 호흡이 훨씬 더 잘 들어오고 호흡이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허리는 세우고 척추도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고개는 살짝만 숙여주세요. 고개는 살짝 숙여주시고 그리고 눈은 부드럽게 감습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눈을 뜨셔도 되는데 짧은 호흡 명상은 눈을 감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나는 잠이 많이 오고 졸린다. 그런 경우에는 눈을 떠서 잠을 깨우고 난 뒤에 눈을 다시 감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등과 허리를 똑바로 세우시고 가슴을 활짝 열고 턱은 살짝만 앞쪽으로 당기고 눈은 부드럽게 감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편안한가 알아차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미소를 한번 띄워봅니다. 그리고 입안에 윗잇발 아랫잇발 있죠. 이빨의 긴장감을 내려놓고요. 입천장에 혀를 살짝 얹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입천장에 혀를 살짝 얹으시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윗잇술 아랫잇술이 붓게 입은 다물고 이빨의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그리고 머리 끝에 정수리 끝에 옛날 어르신들이 상투가 있죠. 그 상투가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머리 정수리 끝에 상투가 있는데 그 상투가 천정과 그대로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정수리 끝을 반듯하게 세우시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세우시고 턱은 조금 당겨주시고 얼굴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눈은 감고 입술은 부드럽게 미소를 띄우고 그리고 뒷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풀어주세요. 가슴은 활짝 열어주시고 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손은 양무릎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양손은 양무릎에 올리셔가지고 눈은 부드럽게 감습니다. 이것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영상 자세이고요. 만약에 나는 바닥에 앉아서 평발을 쳐서 명상을 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엉덩이 쪽에 방석을 좀 더 높게 하셔가지고 엉덩이를 높이고 양무릎은 평발을 쳤을 때 나의 아랫배와 양무릎이 삼각형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는 분은 내가 산이 되었다고 상상합니다. 내가 산처럼 앉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허리를 쭉 펴라는 얘기겠죠. 가슴 활짝 열고 만약에 앉아있는 게 힘드신 분은 편안하게 그냥 누우세요. 누우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누워서 명상하시는 분은 편안하게 누우셔가지고 양발을 어깨넓이 정도로 벌리세요. 발을 나란히 붙이는 게 아니라 발을 벌리시고 그리고 양손은 바닥에 툭 내려놓고 손은 하늘로 향하게끔 해서 자기 허리 옆에다가 툭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눈은 부드럽게 감고 마찬가지로 최대한 앉아서나 의자에 앉아서나 바닥에 누워서나 마찬가지로 긴장을 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편안하게 긴장을 풉니다. 제가 부드러운 음악을 살짝 틀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영상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음악이 들리세요? 혹시 음악이 작게 들리면 그냥 작게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알려드렸듯이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봅니다. 의자에 앉으신 분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슴은 활짝 열어주시고 두 눈은 부드럽게 감고 윗니발 아랫니발의 긴장 풀어주시고 입은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누워 계신 분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얼굴에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바닥에 닿아있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등과 허리가 바닥에 닿아있죠. 그리고 엉덩이와 두 다리 발뒤꿈치까지 닿아있습니다. 의자에 앉아계신 분은 두 발이 바닥에 온전히 닿아있는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양손은 양무릎에 살짝 올립니다. 자 이제 머리 끝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면서 몸에서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얼굴이 긴장이 느껴지면 얼굴을 부드럽게 이완하시고 뒷목과 어깨의 긴장감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앞가슴과 아랫배의 긴장감도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온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주의를 내 숨쉬는 곳으로 주의를 가져가 볼게요. 자 이제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최대한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러면 가슴과 아랫배에 공기가 가득 차있는 느낌이 느껴지죠. 자 숨이 닿으면 다시 아랫배에서 가슴으로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숨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코로 내쉬어 내쉬어줍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숨을 들이쉬으면 코끝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자 숨을 내쉬면 코끝으로 공기가 나가는 느낌을 느낍니다. 이제 억지로 길게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짧아도 괜찮고 길어도 괜찮습니다. 애쓰지 않아요. 그냥 짧으면 짧은대로 길면 긴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호흡을 부드럽게 따뜻한 마음으로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자 한 손을 가슴에 올리고 또 다른 한 손은 내 아랫배에 다가 얹습니다. 눈은 부드럽게 감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가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지금 주의가 내 가슴과 아랫배, 코끝, 내 숨쉬는 곳으로 주의가 있도록 합니다. 이게 잘하는 게 맞나? 제대로 하는 게 맞을까? 자, 틀리면 어떻게 하지? 호흡이 잘 안 느껴지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런저런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부드럽게 자신의 호흡을 판단하지 말고 들이쉬고 내쉬어 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숨을 들이쉬면 들숨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면 날숨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들이쉬면 들숨이구나 내쉬면 날숨이구나 들이쉬면 들숨이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1분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종을 치면 1분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혹시나 들숨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숨쉬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면서 자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호흡을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하면서 알아차리고 관찰합니다. 자,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네, 잘하셨어요. 이제 천천히 눈을 떠서 눈을 떴을 때 어떤 느낌인가 알아차립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좀 편안해지셨나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처음 하는 거라서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해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가 호흡 명상을 잠시 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자 이렇게 호흡 명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는 호흡과 항상 함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명상을 할 수 있는데 호흡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따로 명상의 대상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굉장히 슬프거나 내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도 그때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죠. 그 다음에는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 열받아 이럴 때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가서 숨쉬기를 하는 거예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셔도 좋고요. 아니면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멈출 수 있으면 우리가 화나는 그 감정의 강도가 엄청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일어날 때 그때 멈추게 하는 것이 숨쉬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어때요? 숨쉬세요 숨쉬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숨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힘들 때가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많아요. 그 행복할 때 이 호흡 명상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힘들 때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짜증나고 열받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한 10번 정도 해요. 그러면 정말 짜증나는 그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느낌을 만납니다. 오늘 잠깐 한 호흡 명상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느낌을 느꼈는가 어떤 것들을 알아차렸는가 궁금한데요. 저는 조금 전에 눈을 감고 잠시 있는 동안에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훨씬 더 안정되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그냥 TV를 보다가도 잠깐 앉아서 호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 한 잔 하시기 전에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 10번만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한 잔 드셔보세요. 그러면 차가 훨씬 더 맛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 10번 정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상대에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갈등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면 편안하게 누워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이완이 돼요.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우리는 긴장감이 이렇게 작아지고 몸이 이완이 되면서 스르륵 잠이 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돼요. 근육이 긴장이 되고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딱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몸은 긴장되면 내가 알아차리지만 마음은 긴장되면 알아차리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몸으로 긴장된 것을 느껴도 마음이 긴장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계속 몸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지금 여기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또 어떤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여기로 오면 그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편안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방법은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꾸준하게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 영상을 3분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한 3분 그리고 오후에 3분 저녁에 자기 전에 3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도 가만히 그냥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 손을 살짝 올리셔도 좋고 안 그러면 편안하게 서서 안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호흡에다가 주의를 두면 우리는 걱정할 일도 없고 불안해할 일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이 하루하루가 매순간 매순간 지금 여기 깨어서 있으면 지금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걱정거리는 미래에 대한 것이 우리가 마음이 올 때 걱정이 되고요. 또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마음이 갈 때 또 화가 나거나 후회되거나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우리한테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는 몸도 마음도 함께 건강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불건강하면 힘들고요. 또 마음은 건강하는데 몸이 불건강해도 힘들긴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받아들이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또 안정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 숨쉬는 것이고 또 길을 가다가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를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공원이나 걸어가실 적에 또 어때요? 물소리가 들리면 물소리를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부는 것을 피부로 느껴보세요. 우리는 어떤 신체 감각 기관으로 우리는 많은 대상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그 접촉을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바람을 바람 있는 그대로 느끼고 소리를 소리 있는 그대로 느끼고 또 어때요? 향기를 느낄 때도 아 이런 향기가 나는구나 느끼면 좋은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을 먹을 때 아 이거는 단맛이구나 짠맛이구나 또 쓴맛이구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느끼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는 걸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결국에 내가 불건강하고 힘든 생각으로부터 지금 여기에 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짧은 호흡 영상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양한 영상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 처음 한 거거든요. 유튜브로 영상 하는 건 처음인데요. 여러분은 잘 들어주시고 제 말을 잘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종을 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